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100만비란이요. 많은 관심과 사랑에 보답하는 마음에 요양병원 시리즈 2탄을 준비해보았습니다. 괜찮은 요양병원을 찾는 데 있어서요. 관련 정보가 흩어져 있고 수술과 질병으로 마음이 편치 않은 상태에서 후기를 올리는 것이 두물기 때문에 괜찮은 요양병원을 찾기 어렵다 느낄 수 있는데요. 그래서 요양병원을 처음 투어를 다니다보면요. 아니 아직도 시설을 왜 이렇게 해놓고 살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허름한 곳들이 많아 조금은 놀라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젊은이들은 거주지를 찾을 때 호화스럽고 깔끔한 호텔 또는 숙박시설에 익숙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런 기준은 젊은이들의 기준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보다 시니어의 성격과 살아온 가치관을 고려해 요양병원을 고르는 것이 더 좋습니다. 예를 들어 예전에 근무했던 스탠포드 대학병원 근처에 있는 제일 잉크 있는 요양병원은요. 호화스럽지 않았습니다. 한 1980년대로 스타일을 맞춰나 어르신들이 집에 온 것 같이 느끼고 잘 적응하시고 잘 어울리셨습니다. 그러니 제 첫 꿀팁은요. 내 기준보다는 시니어의 기준으로 바라보라 입니다. 자 여러분 영어공부 시간입니다. 요양병원을 영어로 뭐라고 그러죠? 네 맞아요. 널싱홈이라고 부르죠. 널스, 즉 간호사 선생님들이 주된 기관이 바로 요양병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양병원에 투어를 가셨을 때 관찰하셔야 되는 것은요. 간호사 선생님들과의 관계입니다. 간호사 선생님들이 환자에게 대하는 태도 뿐만 아니라 간호사 선생님들 사이에도 어떻게 대화를 하는지 분위기를 어떤지 파악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간호사 선생님들도 기쁘게 일하고 보람되어 환자에게도 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간호과장의 분위기와 일하는 스타일이 중요한데요.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간호과장 선생님은 이 모든 간호사 선생님들을 이끌어주는 뿐이고요. 간호과장의 엄숙하고 깐깐한 스타일 때문에 아래 간호사 선생님들이 어려워했지만 일처리 하나는 깐깐하게 잘 된 것을 보았고요. 또한 간호과장이 친구 같지만 리더십이 있어서요. 간호사들과 협동심이 잘 이뤄지는 것도 보았습니다. 그래서 제 두 번째 꿀팁은요. 간호사들끼리 친한 요양병원을 고르라 입니다. 세 번째 꿀팁으로요. 간호와 재활을 잘하는 것은 기본이고 식사가 맛있고 프로그램이 많은 것을 고르라 입니다. 왜냐하면 간호와 재활이라는 기본적인 요소를 떠나 다음 단계인 삶의 질을 살펴본다면 시니어 중심 요양병원이란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밥만 마시고 재활이 안 되는 곳은 말이 안 되고요. 저는 요양병원 메디컬 디렉터로서 한 달에 한 번 꼭 미팅을 가지는데요. 그때 시니어가 식사를 얼마나 좋아하셨는지 또한 얼마나 프로그램에 참여하시고 좋아하셨는지 보고하는 시간이 있는데요. 그때 저는 꼭 귀 기울이며 관심을 많이 가집니다. 아무리 치매가 있으시거나 수술 후에 거동이 불편하셔도 다 같이 모여 풍선을 던지는 놀이를 하거나 빙고를 통해 상품을 타는 그런 즐거움을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요양병원이 단지 병을 고치는 곳이 아니라 거주지이기 때문에 삶의 질을 중요시해야 합니다. 여기서 잠깐 제가 보너스로 하나만 더 알려드릴게요. 로케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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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위치가 매우 중요하죠. 만약 가까운 거리란 내가 방문하기 편한 곳이면 좋겠지만요. 그보다 중요한 것은 부근에 어떤 병원이 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응급상황 발생 시 이송 시 좋은 병원으로 가야 할 거 아니에요. 현재 제 큰아버지도 저의 요양병원에 모시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사항들을 저희가 잘 지켰기 때문에 저희가 5성급을 받을 수 있었고요. 가족까지 맡기고 돌볼 수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께도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만약 그랬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요. 생각나는 분들께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옆에 나가는 영상들도 보이시고요. 그럼 전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